가자 아빠 신발 뭐 신을 거야? 흰색깔 아나 아나 꼬뿐 신발 우리 산책 나가요 산책 나가요 어디로? 간절거 갑시다 저쪽에서 깔까? 사람들 많지는데 흰색깔 흰색깔 안돼 안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왜? 손머리 대박 지가 손발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? 멈춰 멈춰 다 보여 야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진다 아 뭐야 얘네들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진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산책 솟았어요 그때 태화가 오면서 훨씬 시원하네 어 왜 훨씬 시원해 바람이 찬데? 추워 나왔나 나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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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대는 거기에서 사진 찍을까? 그래 그래 내가 갖고 올게 여기 있어 여기 땅바닥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딱 놓으면 일부러 여기가 좀 내려가 있네 갔다 올게 응 갔다와 간절꽃 햇빛 너무 심해 얼굴 더 사겠다 시원하다 그늘이 좋아 좀 앉아도 좀 쉬다 갈까? 베리와 친구들 다 갔다 베리 세상이네 그래 베리와 친구들 다는 중 엠이 안녕 고마워한다 어떻게 안오는데 엠이 안녕 언제까지 안오나보자 저기와봐 저기에 와봐 혜리 안녕 안녕 혜리 이리와 오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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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빠르네 혜리 도망가 또 간다 한번 빨리 따라와 근데 왜 안와 혜리 가자 저기있다 2층도 아 저기있네 됐다 저기있네 저기있네 안녕 혜리 한 둘 곧 야 우리 촌스럽게 여기서 한번 찍어주고 그러고 아빠한테 촌스럽게 엄마랑 여기 앉아있자 케이크 저희가 시작한 데에 일찍 더 넓이 스타베이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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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